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있으세요? 저희는 다 있어요. 플로라님도 있으셔?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놨네. 참 참 참 참.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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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따라가서 갈까보다. 임 따라가서 갈까보다. 철지란도 따라가고 철지란도 따라가고 말리길 다가도 갈까보다. 말리길 다가도 갈까보다. 바람도 바람도 수여 넘고 바람도 수여 넘고 구 Kyk 슈꽉 못 부 рев 주아음도 수연없는 수찐지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수찐지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이 힘 따라서 갈까 보다 이 힘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 어르싱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하나 어르싱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 일 또 보고려 안 많은 일 년 일 또 보고려 안 많은 우리 집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 집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 다 지도 못 보든 고 이 다 지도 못 보든 고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 일다가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 일다가 함중이면 이 개방을 만나 함중이면 이 개방을 만나 만단 청회를 허고 지고 만단 청회를 허고 지고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우르먹어 우른다 아무도 모르게 우르먹어 우른다 그러죠 한 번 내가 쫙 스캔을 해드린 거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 한 번 더 해야죠 들어야죠 한 번 더 하고 쫙 스트레이트로 같이 한 번 불러보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그래야지 한 번만 떨렁하면 아무래도 좀 웃죠 갈까 하하하하 이거 징계면이야 아시지 얼마나 징계면인지 알겠지 하늘을 내야 돼요 하늘 막 내서 하늘을 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갈까보다 따라서 오세요 네 그러고 이제 다른 거게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시작 갈까 하늘 볼까 갈까 보다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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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임 따라가서 갈까보다 임 따라가서 갈까보다 철지라도 따라가고 철지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갈까보다 말리라도 갈까보다 바람도 수여 넘고 바람도 수여 넘고 구구름 엄 oct 억수 수찐지 날찐니 해도 엄청 불함에 수찐지 날찐니 음그도 고수여간 어감던 구름그도 고수여간 어감던 수진진 알찐니 해도 엄청 불안해 수진진 알찐니 해동청 보람에 다수여도 없는 통설령 고개라도 다수여도 없는 통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서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로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바나르친 녀석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련일도 보구려 어감만은 일련일도 보구려 어감만은 우리집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팀 대신 곳은 우리팀 대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따 이따 지도 못 보는 고 이따 지도 못 보는 고 다수여 이따 윤 이따 지도 지도 이따 이따 지도 지도 이따 지도 님 계신 처마 끝에 짐을 딛고 논을 다가 밤중이면 이 규범을 봤나 밤중이면 이 규범을 봤나 만난 청회를 하고 지고 만난 청회를 하고 지고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버른다 잘하셨어요 이제 한번 논스톱으로 같이 부르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요 갈까 보다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님 따라서 갈까 보다 철기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갈까 보다 파란 도수여 넘고 구름 도수여 넘고 순진지 알찐니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이리 따라서 갈까 보다 이리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를 짓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이런 일도 이런 일도 보려 많은 우리 집 계신 곳은 우리 집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리 따라 지도 못 보던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3월 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다가 밤중이면 이벌을 만나 안단청회를 하고 지고 어쩔거나 어쩔거나 임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버린다 그러면 또 무엇을 하고 싶으시오? 어서 말하시오 오늘 밤중이면 잠시 후에 집을 짓고 잠시 후에 숨을 짓고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만